안녕하세요. 파고라 HSK 대표강사 김민하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3일에 있었던 HSK 5급 시험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가서 함께 시험을 봤거든요. 방학 단위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험장에 오신 시험을 참가하셨는데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속 시원히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한 총평, 난이도 평가를 함께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 청취, 독해, 쓰기별로 어떤 핵심 포인트나 단어들, 표현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 청취하고 쓰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 단어들, 예를 들어 이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역시 변치 않았지만 주변 단어들이 좀 많이 낯설고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시험 푸시는 분들께서 이 소리는 무슨 뜻이지? 이라고 이렇게 정신을 흐트러뜨려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많이 혼란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몇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단어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면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또 쏙쏙쏙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이렇게 짝꿍이 된다는 호응 구조가 역시 나왔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게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또 쉽게 잘 풀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적인 것보다는 어휘적인 면에서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반반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호응 문제도 나오고 한 가지 좀 이렇게 단어 가지고, 다섯 개 가지고 장문하는 80자, 그 단어 쓰기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 반면에 또 그림이 그 예식을 하는, 결혼 시간의 그림이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 좀 점수를 많이 보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영역별로 찬찬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청취인데요. 청취에서 일상생활 문제는 역시 빠지지 않고 나오죠. 첫 번째 주연 표현들, 일상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급비입니다. 급비는 바로 이웃, 이웃집이란 뜻이죠. 이웃집에서 쭈앙쇼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쭈앙쇼라는 단어는요.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저, 인테리어 하다라는 쭈앙쇼입니다. 제가 중국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집은 새 집을 샀다. 그러면 바닥하고 벽하고 천장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해놓잖아요. 그리고 싱크대도 있고요. 그런데 갔는데 정말 바닥도 시멘트, 천장도 시멘트. 정말 시멘트 집인 거예요. 옆에 벽면을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해서인지 페인트를 좀 발라놨는데 제가 그게 페인트가 붙는 건지 모르고 옆에 이렇게 문댔다가 옷에 지워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 집은 일반적으로요. 집을 판매할 때 거의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을 해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호화스럽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그냥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내용이 바로 이 쭈왕쇼라는 단어가 되겠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삐앤파워가 처음 나왔어요. 삐앤파워는 바로 폭죽인데요. 우리는 폭죽을 위로 휘잉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거는 폭죽 어떻게 하죠? 혹시 중국 폭죽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막 다다다다 붙어있거나 아니면 트럴이라고 하죠. 그 꼬치 같은 모양의 그 폭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불을 치익 붙이면 여기서 빵빵빵빵 터지고요. 이 밑에, 이 위에 있는 애들은요. 치익하다가 빵 치익하다가 빵 이런 식으로 터지죠. 바로 이렇게 폭죽을 위로 쏘기보다는 이 밑에다 놓고서 팍팍팍 터트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동사를 못 씁니까? 폭죽놀이 할 때는 동사 팍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팍 뺨파 하면 폭죽을 터뜨리다. 폭죽놀이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다음 이웃집에서 말다툼하다 라는 간단한 내용도 나왔고요. 자, 이 밖에 이 소리는 무슨 의미지? 이러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얘는 지수할 때 슈, 계속이라는 뜻이죠. 쭈는요, 임대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간의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연장해서 계속 임대에 살다. 계속 지속해서 산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바로 이 쭈쭈였고요. 그때 그 질문이 만약에 제가 쭈쭈를 했을 경우 어떤 특혜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정답이 뭐였냐면 부장 쭈쭈이었습니다.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렵죠. 물불어 오를 책자로서 가격 돈이 올라가다, 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쭈쭈이 바로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가 정답이었으니까 좀 낯선 단어이고요. 눈으로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로 들었을 경우에 충분히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있는 단어는 낯설죠. 역시 시애인데요. 이 시애는 시우시의 서면 형태예요. 그래서 시애, 시애 하면 시우시, 화, 잠시 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5급에서 일상생활, 가정하면 또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음을 주목하셔야겠죠. 이것만은 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로우쇠입니다. 자, 이 로우는 물과 관련돼 있죠. 왼쪽에 물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물이, 이건 집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빗물. 그래서 빗물이 집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바로 물이 새다란 뜻이죠. 그래서 로우쇠 하면 물이 새다란 뜻이고 누수된다. 그다음에 환절기가 된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바로 환총랜이죠. 이 창은 창호, 창문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리엔은 바로 뭐예요? 바로 커튼이 되겠어요. 창문에 닿는 천이 되겠어요. 그래서 커튼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구련한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 헝겊진 자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창문 앞에다 걸어두는 천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자 안개하시기가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다음은 따져더 하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 사귀다, 왕래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집하면 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따이콘이란 단어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따이콘은 바로 대출하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을 살 때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통지의 중개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에 들어갈 때는 야진, 이야가 누르다, 잡아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잡아둔 돈, 저당, 저장, 저당 잡아둔 돈 말이 어렵네요. 바로 보증금이 바로 야진이 되겠으니까 집 관련해서도 반드시 단어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생생활에 관한 단어나 표현들을 같이 보았고요. 다음 볼까요? 바로 인물입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5급 총평을 한 지가 벌써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요. 매일 시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물이고요. 인물하면 4급 인물은 친가 쪽을, 5급 인물은 외가 쪽을 많이 다룬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또 나왔어요. 근데 암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뻔딴, 바보가 되겠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맨날 나오잖아요. 처음에 있는 라오, 라오 누구시죠?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핸드폰을 사러 외손자랑 함께 가는 그런 이야기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와이공 외할아버지께서 이번 시험에 또 정답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꾸구, 바로 고모님이시죠? 고모는 이제 친가 쪽이긴 하지만 4급에서 외가 댁 누구 나오십니까? 아이, 이모가 나오시는 거 그 반대로 5급 시험에서는 꾸구, 고모가 나옵니다. 얘는 6월달 시험에 정답이었던 아이예요. 뭐 흐름이 있다면 다음 시험에 얘가 또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찌오, 찌오는 바로 외삼촌이십니다. 그래서 이 외가 댁 식구들과 고모, 반드시, 별을 한 100개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전문 직종으로 뭐가 나왔냐면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절대로 호일지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콰이지 라고 읽는 거예요. 콰이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콰이지, 바로 회계, 회계사라는 그런 뜻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의 정답은 찌져였어요. 근데 이게 사급 단어잖아요. 근데 사급 시험도 아니고 타시 찌져, 그는 기자다. 그는 누구냐? 그는 기자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직업으로 적당한 것은? 해서 정답이 찌져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인터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듣고서 그다음에 기자라는 것을 바로 정답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인터뷰는요. 다른 사람에게 취재를 가는 거잖아요. 취재를 나갈 때 뭔가 알고 가나요?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정보나 어떤 내용들, 정보 소식 등을 캐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집자와 함께 쓰입니다. 자, 위에 있는 애가 손톱 조자이고요. 밑에 나무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캘 채자예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 이렇게 캘려고, 채집하려고 뭐하는 거? 방문, 방문하는 것. 이게 바로 인터뷰하다입니다. 자, 방. 바로 인터뷰하다예요. 이걸 듣고 직업이 찌져. 기자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알아야 되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옆에 있는 분은 삔만 봐도 누구십니까? 손님이십니다. 호텔 뭐예요? 삔관이잖아요. 손님 빈자예요. 근데 이 손님은 귀빈이세요. 한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귀빈인가? 자, 위에 뭐가 있어요? 시환할 때 그 지자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기쁘다라는 이 자 밑에다가 뭐가 있어요? 더할 갈 자가 있죠. 아, 그래서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다? 기쁨을 더해주는 손님이다. 그래서 어떤 손님? 귀빈이다. 귀한 손님. 귀빈이다. 라는 치아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밑에 있는 치아가 소리를 담당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에 찬호의련인데요. 눈으로 보면 너무 쉽죠. 뭔가 찬은 참가하다구나. 호의는 호의이겠구나. 그래서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일 텐데 한번 이거 무시하시고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찬호의련. 그렇게 들리세요? 찬호의련? 누가 참회했다라는 건가? 아마 이렇게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소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호의련. 다시 한번 찬호의련 해서 사람 중에 좀 특별히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정 단어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외에도 또 어떤 인물들이 또 시험에 주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회사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종찰, 바로 총재, 총수시고요. 총재로 나왔다가 다음 시험에는 링다우로 나왔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 나옵니다. 바로 옆에 링다우, 지도자, 리더가 바로 있네요. 그 다음에 직장하면 샹스. 직장 상사 글꼬. 그 밑에는 샤수, 하속. 즉, 아래 부하 직원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후저라는 담당자. 이거는 이제 4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회사 관련 사람들과 함께 전문 직종으로 또 5급 회사 자주 다루는 그런 단어들은요. 밑에 보시면 시, 지, 시가 있네요. 시, 지 하면 설계, 디자인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이너, 설계자가 바로 시, 지, 시가 되겠죠. 그 다음 옆에 공청수는요. 공정이 바로 프로젝트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공정으로, 공사의 과정으로서 엔지니어 이런 뜻이에요. 엔지니어, 기술자가 공청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 비엔진은 편집자고요. 마지막 조, 지, 란 하면 MC가 되겠죠. 조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다 아니면 이끌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행자, 사회자, MC할 때 조치라는 뜻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인물 뭐가 나왔나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 뭘 또 같이 준비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위아래 같이 공부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장소나 행사와 관련한 단어들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의 정답은 이거였는데 앞에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뒤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소요? 시장, 샹댄. 시장이구나. 상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여는 바로 꽃이나 새를 파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종우는 뭡니까? 바로 종이 아는 동물, 바로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 파는 상점이 바로 종우, 샹댄이 되겠고 그 다음 옆에 요단어. 좀 낯설죠. 또 청취해서도 이게 들리니까 좀 많이들 캐치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시티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뭘 통해서 많이 똥시나? 너는 어떻게 말 똥시? 물론 시장에 말 똥시. 하지만 흔투로는 매일 시간, 시간이 없어서. 샹왕 말 똥시. 인터넷에서 많이 물건을 사십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어볼 수 없으니까. 아니 뭐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앤서가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또 어디에서 가서 물건 살기 좋아하냐면 실제 가게에 가서 물건 살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온라인 상점이 아니고 실제 가게에 가서. 그럴 때 쓰는 중어가 바로 이 실 디디엔이에요. 한자를 보시면 실제로 디는 몸체자죠. 몸이 있는 그런 가게다. 실체점. 바로 이게 바로 실제 가게니까 낯설지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독해에도 나오더니 이제 청취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소 행사. 행사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개막식이 될 텐데 많이들 눈이 어디로 가냐면 중간에 어려운 단어인 이 막으로 많이 가세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잠깐 무시하고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칼슈가 보이죠? 여는식. 개식. 바로 개막식인 거죠. 그 중간에는요. 이 단어가 소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물수가 있다면 샤무어. 사막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얘가 무어. 소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무어나무라는 그런 소리를 담당하는 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칼무라고 읽히는데요. 그런데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헝겊진 자를 보시면 되겠죠. 헝겊. 아까도 나왔던 헝겊진. 그래서 뭐를 여는식? 헝겊. 커튼을 여는식. 이게 바로 막막자입니다. 그래서 막을 여는식. 개막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샤링이. 자 행사이고요. 보니까 계절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 있죠. 하계 캠프. 이게 바로 샤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외에도 또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장소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울로위엔. 유락원. 바로 어디입니까? 놀이동산이 되겠고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옌창호일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임. 어디예요? 바로 콘서트니까. 이 두 가지도 플러스 단어로.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계에 관한 단어들 또 나왔어요. 기계들. 우선 네이춘이 나왔는데요. 한자를 찬찬히 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요. 네이거 뭐죠? 안 네자죠. 이 준은요.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메모리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큰 걸 원한다. 뭐 메모리가 크다 할 때 요렇게 따시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네이춘이고. 그 다음에 슝지의 슝이 오른 승자죠. 지는요. 등급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높인다라는 건 업그레이드 시키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시통하면 체계 시스템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 체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저기 지동 주관지 그 현금 인출기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을 때 지금 슝지 시통 중이기 때문에 잠시 부능 주체한 잠시 돈을 뽑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 총대는 충전하다. 뭐 기본적인 단어죠. 마지막으로 소우스어가 나왔는데 엄청 어려운 단어죠. 이 소우스어는 바로 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바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검색하다 할 때 소우만 써도 괜찮고 소우스어는 자처럼 검색하다. 찾아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도 또 기괴하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떤 단어나 아니면 동작들이 있겠죠. 보실까요? 자 우선 밑에부터 잠깐 보실 건데요. 만약에 슝지 시통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뭐겠어요? 바로 최신 버전. 이게 바로 최신 버전이 되겠어요. 최신 버전. 그 다음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충전치. 충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 단어로 먼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왔어요. 그러면 그 안이 일반적으로 많이 비어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온 다음에 뭐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샤자이나 안주황을 합니다. 샤자이는 다운받다는 뜻이고 안주황은 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내가 이제 뭔가 집어넣을 때 dng 클릭하고 들어가겠죠. dng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다가 수로 기계 안에다 집어넣는 거 수로 입력하다. 그 다음에 후 쥐가 나는데요. 이건 이제 복사하기거든요. 그럼 복사하면 후인을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인자는 바로 뭐예요? 인쇄를 내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 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사하기를 누른다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화면 창에 복사하기가 나온다는 건 종이로 뽑아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화면 안에서의 그 복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 후인을 쓰신다면 종이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쓰냐면 복제라는 후즈를 씁니다. 아시겠죠? 후즈.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샌추. 기계 안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없애버리고 삭제할 때 샌추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 관련 용어들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우리 청취 단어들 같이 공부해봤는데 뭐 완전 새 거예요. 이건 정말 새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맨날 나왔던 것들에 나온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살아나 더 붙여서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완전 새롭다. 이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단어 자체가 1300개라는 그 단어의 범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 열심히 공부하시려면 다음 시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시겠죠? 자 다음 독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해 1번인데요. 독해 1번은 호응 관련 문제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었고 호응에 관한 이야기는 혜디 선생님께서 예시부터 설명해주셨죠. 자 1번 보시면은 빈칸함에 라이수어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라이수어와 호응이 되는 그런 단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두 개 출제되었거든요. 처음에 있는 단어는 옌수인데 이 옌수 같은 경우에는 자세 태도, 표정 등이 근엄하고 엄숙하달 때 그때 쓰이는 형사예요. 반면에 옆에 있는 얘는 물론 자세 태도가 엄격하단도 있지만 정말 격식에 맞다, 엄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 그래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해서라는 격식적인 면에서 틀에 딱 맞춰서 말하자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연수 라이수어는 말은 없고요. 연거 라이수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이다? 부정확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2번 보실게요. 쟈이오는 점유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요? 요시하면 우세 강점이죠. 그래서 우세 강점, 우위를 점유하는 선수 선수들은 왕왕 흔히 보통 홀히 뭐뭐할 수 있다. 지금 다 부사어들이에요. 뒤에도 보시면 빈칸 다음에 더가 보이시기 때문에 더 다음 뭐가 옵니까? 동작이 나오고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서 뭐뭐히 뭐뭐하게 라는 이런 방식적인 면에서의 보충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이 뚜이쇼어, 내 맞은편 손 바로 누구였어요? 라이벌, 적수였죠. 라이벌에게 반차우 하게 된대요. 반차우에서 아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반을 알죠. 반이 이게 뒤집다, 반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전되다가 바로 반차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세를, 우위를 사적했던 선수가 흔히 보통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역전당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떤 식일까요? 보시죠. 마오또, 모순 갈등식으로 이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오또은 모순 갈등이라는 안 좋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갈등이 있다는 요구도 있지만 인치, 끌어당기다라는지 잔승, 발생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EY, 뜻밖에도 예상 밖으로라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이 역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식적인 면에서 상황을 꾸며줄 수 있는 부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EY가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죠. 후추다이자, 대가를 치러내는 거죠. 이렇게 후추하면 이렇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다, 대가를 기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러서 환추는 교환해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환하고 바꾸는 거죠? 돈과 동등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처럼 똑같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들 보시면 여러분 단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A, B, C, D에 뭔가 장소와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하고 같은 레벨로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띠추는 지역이죠. 지역, 바꾸고 싶어요? 아니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띠 뒤에는 지점, 장소죠. 마지막에 있는 띠웨이도 자리, 아, 쪼웨이 죄송해요. 쪼웨이, 자리, 자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돈과 같은 레벨 위치로 내가 어떤 걸 노력하고 쏟아부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에 있는 띠웨이, 지위, 자리. 이렇게 사람이 맡고 있는 어떤 역할, 자리,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 패턴 또 나왔어요. 어떤 패턴이죠? A, B, C, D가 좀 비슷한 것들.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양식, 형식, 양태 뭐 이런 단어이 나왔고요. 그 전 시험 같은 경우는 제작, 제조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3개, 4개씩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평상시에 좀 비슷한 단어를 쭉 나온다고 그러면 아, 머리 아파. 복잡하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묶음 지어서 3개, 4개씩 연달아 나온 단어들은 반드시 묶음 지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위알라 위에 또 다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 를 보니까 품상어보다 동사입니다. 동사 자리가 비었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어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너무, 너무 방대하잖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고 공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있다. 뭐가 나올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셔야겠어요. 목적을 봤더니 생활 방식입니다. 자기의 생활 방식을 뭐 했을까? 이렇게 자리만 잘 캐치하셔도 답이 금방 나옵니다. 볼까요? 샨츄리인데요. 이 샨츄는 컴퓨터 관련 용어로서 기계 관련 용어죠. 기계 안에 있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나? 삭제하다 업데다 할 때, 없애다 할 때 샨츄를 씁니다. 샨츄. 자, 옆에 있는 애가 자세, 태도, 방식 등을 바꾸다라는 동사인 가이비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응으로 가이비앤 펑슈로서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주의주의 거절합니다. 뭘은요? 건강하지 않은, 몸에 안 좋은 식품을 거절한대요. 꼭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괜찮죠? 그렇다면 수로 앞자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부사어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위기를 설명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거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거절할 거냐? 이렇게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보실까요? 쉰쉰, 저는 아주 겸손히 저 자신을 낮춰서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상. 쉰쉰하면 겸손하다, 자기의 몸을 낮추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답은 뭐예요? 주동적으로 먼저 알아서 거절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리를 잘 보시고 어떤 단어와 호응이 되는 건지 보신다면 그 분위기상 이 단어가 정답이구나 라고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쓰기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쓰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포인트별로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자, 어떤 주요한 게 좀 시험에 나왔던 거 보자면 바로 결과보호 문제가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김정수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시험에 적중해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치적성 결과보라고 하죠. 결과보호니까 어디에 위치게 됩니까? 동사 다음에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성질이 어떤 성질이에요? 전치사의 성질이에요. 전치사는 앞전, 둘치, 말씀사, 앞에 둔 말, 누구 앞에 둔 말? 바로 명사 앞에 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치사성 결과보호의 대표주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짜이나 따오나 혹은 게이 그리고 청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전치사성 결과보들이 나온다면 짜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장소, 시간, 범위가 오고 따오도 마찬가지죠. 장소, 시간, 범위. 그 다음에 게이는 대상, 누구에게 뭐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 같은 경우는 변화 이후의 결과물. 예를 들어 번역한다, 중국어를. 만약 정이 없다면 중국어를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이 들어가면 중국어로 번역한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있는 애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우리 적중 특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테고요. 시험에 나온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자, 수어는 많이들 모르세요. 문은 카이 잘 여시는데 희한하게 문 잠그다. 사급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급 학생들도 전화 걸다 나대화는 잘 아는데 전화 받다 찌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이 수어는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수어. 그런데 이제 몰라도 되는 이유가 뭐냐. 르가요. 얘가 뭐다? 동사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럼 짜이는요. 동사 다음에 온 결과 뭐예요? 그렇다면 뒤에 뭐가 옵니까? 장소, 시간, 범위. 이런 명사들이 뒤에 위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인 걸 누가 알려줘요? 리가 알려주죠. 그 다음 여기서도요. 종이 알려주죠. 이런 방위사들이 바로 장소임을 알려주니까 그 틀만 아신다면 수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지라도 초우티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라도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초우티는 바로 뭐 하시죠? 서랍이죠. 서랍. 서랍 속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서랍 속은. 열쇠가 어디 있나요? 그럼 서랍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먼지가 어디에 서랍 속에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서랍 속에 가득 있다든지 충전기는 늘 서랍 속에 들어있습니다. HSK 5급 시험에서 물건을 저장하거나 두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서랍 속이에요. 초우티 리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시고 초우티가 장소인지 모르지라도 리를 보면 아 장소구나 라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찌. 붙이다죠. 특히 우체국 가서 이렇게 물건을 붙일 때 찌를 쓰는 거죠. 따오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다. 붙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쫑을 만나서 수험생 손에 붙여준다라고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러한 전치사성 결과보험 문제였고요. 호응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놨어요. 딱딱딱딱딱. 자 그래서 추진, 촉진하면 소화를 촉진한다. 크후, 극복하면 맨날 쿤난,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렇게 호응으로 딱딱딱 나왔고요. 특히 이 소화 같은 경우 왠지 추진하면 뭔가 발전을 촉진한다.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예전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 시험에 식사호, 판호, 산보, 식사호, 산책이 추진, 시험화, 소화를 촉진한다. 이런 구조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촉진하면 물론 발전도 있지만 슬기 시험에서는 소화를 촉진한다를 좋아한다라는 짝꿈으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기타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선 슈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는 여우디얼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얘는요. 슈자문이에요. 슈자문으로서 너무 한자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아마 캐치를 했을 겁니다. 아 벌레충자가 보이는구나. 제가 웬낙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일종의 곤충류다.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곤충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곤충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자. 라고 제가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이 곤충이 바로 곤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곤충류 곤충 가운데 하나는 곤충이다. 라는 이렇게 1대 100 규칙이 되었어요. 슈자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떤 확정적인 하나의 대상이고요. 목적어가 얘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주는 구조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럴 때 얘의 범위가 엄청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미펑 하면 날라다니는 벌이거든요. 벌은 슈이다. 이런 성질이 있는 곤충이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지 이런 성질이 있는 곤충이 벌이다. 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를 곤충 하나로 여러분들이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슈자문의 1대 100 규칙 꼭 기억해두시고 주어가 확정적인 하나의 대상이며 목적어의 범위가 성질로서 다양하고 넓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죠. 좀 쉽게 한번 다른 단어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추석은 추석은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정말 다양한 전통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가 추석이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추석 전통 명절 하면 뭐뭐들이 있어요. 여러분 추석도 있지만 설도 있고 단어도 있고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다양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것이 하나 속으로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거야라고 단정 지을 때는 가운데 치우스를 써도 되죠. 치우스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대 100 그래서 1 하나가 주어가 되고 성질이 되는 100이 바로 목적어 자유로 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억을 좀 잘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은 요오디얼이 나왔는데 요오디얼은 딱 보자마자 어떤 성질? 안 좋은 나쁜 성질이 뒤에 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효용사 수로문입니다. 이 옆에 있는 모호인데요. 딱 소리 들으니까 뭐예요. 모호 바로 모호하죠. 소리가 그래서 모호 모호하다고 안 좋은 성질 부정적 느낌의 수로로서 요오디얼의 수로를 받습니다. 수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찐주가 나왔는데요. 이건 한국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그런 단어 왜냐하면 우리는 흡연금지 사용금지 진입금지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찐주 같은 경우에는 금지한다 이 내용을 금지한다 사용을 금지한다 흡연을 금지한다 진입을 이런 식으로 반드시 금지 내용이 술목구조로 뒤에 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도 시험에 나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인트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쓰기까지 어떤 것들이 어떤 단어나 표현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같이 보았고요.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맨날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 및 인물 관련 문제 늘 나오고요. 현대사회 발전에 따라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맨날 선풍기 뭐 CD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7년 전 1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 처음 배웠을 때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나 기계 관련 용어들이 시험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안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쓰면서 푸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면서 소리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지 않고 호흡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나 생김새가 비슷한 이 어휘들은 함께 묶음지어서 암기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슈시의 쓰기인데요. 기본 구조 주술모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년문이나 받자문, 빼잇자문, 특수구조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또 빠지지 않고 또 번갈아가며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도 받자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결과 보호 포인트로 잡아드리긴 했지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한번 잘 정리하셨다가 여러분 고득점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위해서 제가 속도감 있게 막 정리해드렸거든요. 하지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 아시죠? 꾸준하게 잘 정리해 주셨다가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드시기 위해서 정리해 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공부에 아니면 여러분 합격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강의 듣느라 쏘고도 마셨고요. 다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쨔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